How are you? 자 오늘은 꿀잼 마마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혼스트럼프게임즈님의 허기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도 평화로운 허기허기 패밀리 You're so into that stupid 17th show 어? 잠깐만 요번에 나온 프레디 신작에서 등장하는 바니라는 토끼잖아요 얘가 뭐 그 흑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얘가 약간 파피같은 존재일까? 어 안녕 이건 너꺼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어 뭐야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고백을 갈긴다고? 잠깐만 쟤 뭐야 쟤가 먼저 너한테 꽃을 줘 아 이게 그게 아니고 아하하하 사실 배달 시켰어 키시야 니꺼야 플레이어? 플레이어? 야 플레이어야 어? 얘네들은 또 모여 광대들의 등장이군요 먼저 썬과 썬이 등장했으면 그 달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 야 위험해 아 난 바니야 니 이름 뭐니 자 컵케이크도 만들어 왔어 뭐야 허기 이 자식 이거 너도 어쩔 수 없는 남자구나 허기 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플레이어는 썬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네요 얘 자 우리 TV나 보자고 뭐야 역시 바니가 흑마귀였나 야야야야 허기 정신 차려 아주 그냥 혼이 쏙 빠졌네 야 저것 좀 봐 허기야 너 봤구나 봤어 그렇다며 야호호호호호호호 저게 어두워지면 또 문으로 바뀌는 컨셉이구나 도망쳐 야 야 뭐야 원하는게 뭔데 감히 내 남친을 건드려 더러운 토끼 녀석 자리 가려 내가 쟤네 수상하다고 했지 하하 아키샤 미야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진짜 미안해 그래 믿고 있었어 오 여기 뭐 있는 거야 또 악마의 영혼이 이번에는 플레이어를 집어삼켰군요 어? 침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걸? 이루와 넌 내 먹이다 오 악마 되니까 이거 손까지 악마와 돼가지고 좀 멋있는데 저건 설마 이야 대참사 났어 도와줘 저리가 이 악마 녀석아 저거 떼내야 돼 빨리 사랑의 힘으로 악마 퇴치 야 너도 빨리 끌어안아 오 근데 뭔가 잊은 거 없니? 그렇지 파피가 남은 악마 영혼을 들고 있었네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악마도 거르는 파피의 인성? 어? 이번엔 프레디가 나왔네요 어? 아하 이렇게 제 놀래킬 저거는 없었고요 제가 어 키시님 안녕하세요 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어 뭐야 이번에는 또 키시가 배신을 했어 허기 보면 오해각인데요 어? 어허 컴원 you can do this 음 잘 할 수 있어 키시 I was wondering would you marry me? 오늘 그날이야 그녀에게 풀어 퍼지 않는 날 키시 나랑 결혼해 줄래? 어? who's laughing? what? 어 뭐야 she doesn't love me 어?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나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냐고? 하하하하 were you going to ask her to 하하하하 허기 녀석 날 버리고 가더니 아주 꼴좋다 이 말이야 Who will marry you? 하하하하 너같은 바보랑 결혼해 줄 거 같아 그녀가 그녀가 안 쪽으로 와보세요 허허허허헤 I feel so lonely without 아.. Oh께시와의 소중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네요 Beautiful moments that will never feel the same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이 gangster 아니 Hier 자 아니 심장이 나한테 좀 빌려줄래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건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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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저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반지에요 아 그러십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뭔소리에요 이거 우리 남친꺼라고요 현녀가 주랜다 이리와 허기야 허기 부활 이렇게 해서 또 의도치않게 허기와 키씨의 결혼식을 주례까지 해주는 프레디네요 나 왜 여기있는거야 또 악마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 악마 물질 저거는 또 어디서 계속 생성되는거야 무한으로 즐기는건가 이제 왜 이 위험한거는 영혼이 봉인하는거야 바이바이 바디 잘가라 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파피 저번에는 악마 영혼 흡수하는데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아 뭐야 여기 또 왜왔어 안 돼 싫다고 뭐야 저거 말할 때 니가 들어와라 이제 도망가고 있음 와아 진화한다 악마 바피 오구 야 야 여기가 내 서프라이즈 여기가 내 서프라이즈 감사합니다 키씨 그리고 또 다른 서프라이즈 자 서로 이제 선물 돌리고 있는 퍼키 패밀리 뒤에 이제 노리입니다 자 이거야 훈훈한데 훈훈한데 어? 뭐야 왜 맨날 나만 왜소리냐고 어? 이건 내가 아니야 어 파피는 어디갔지 어? 파피야 너 괜찮니? 파피야 너 괜찮니? 어 어 하이 파피해질거야 이거 어 음 아 좋아했으면 좋겠거든 응? 어 어 파피 선물이네 어 어 어 이거 뭐 아 아 머리핀이구나 엄청 잘 어울리네 귀엽다 오늘도 행복한 마무리 끝 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